초록의 서경시를 쓰는 실록의 계절 우월을 맞이했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그리고 하늘도 좋고 바람도 참 좋은 이 우월 가정은 다 그런지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서로 멀리하며 전화 한번 드리고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고 맛있는 식사 한 끼 나누는 특별히 예쁜 우월, 아름다운 우월, 행복 가득한 우월, 축복의 우월이 되시길 예시로모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 주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꽃으로 비유해가지고 오늘 주일을 꽃주일로 지켰습니다 왜 나라에서 어린아이를 정하고 어린아이를 선포하고 공휴일 날로 지키느냐 그것은 어린아이들한테 민족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식식하게 자라도록 정부에서 선포를 했어요 특별히 1919년 3월 1일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빼앗기던 나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1923년도 소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의 방종한 선생님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그 유학생들의 그 모임에서 색동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색동이가 주체가 돼서 5월 1일을 어린아이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5월 1일보다도 5월 첫 주일날이 어린아이로 지키는 게 좋겠다 또 그렇게 시행이 왔어요 그것보다도 5월 5일날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45년 바로 광복 이후에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선포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같이 귀중한 미래가 달려있는 민족이 달려있는 그 어린이들 이 어린이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임무를 가르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는 그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교훈적인 찬양의 시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숨기지만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라 좀 알게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78편 5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정돈을 아버지에 세우시면 법대로 이스라게 정하시오 우리 조항들의 명략 그들의 자손에게 그 손에 누구에게? 자손에게 뭐하라? 알려라 자손들이 알려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 우리의 성산께 보내주신 성산의 자손들한테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면 알게 할 수 있는 비교는 뭐예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제로 보니까 내 백성이요? 그래 나왔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게 해야 따라 한번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드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마규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0장 17제로 보니까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믿음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하라 들음은 경청하라 경청하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경청이 생각이지요 듣는다 들을 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믿으심아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에 기인하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나의 신앙을 좀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명청은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본도 받고 장로라는 직본 권사 안수입사 직본도 받았는데 내 신앙을 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위치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예쁜 여인네들의 악세사리에 불과할 정도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비에서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비에서 교회한테 바울이 권면했죠 예비에서 2장 8지라고 보면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 은혜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누구의 은혜여?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은혜는 뭐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무엇으로 구원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 믿음은 어느 때 생겨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는 당선에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린이날 많이 선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육제를 한번 읽어보시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선의 일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계속 알게 하라 그대의 끝이지 말 그렇죠? 후대 곧 태어날 자선에게 알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일어나 그들의 자선에게 계속 이어가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의 명문가정이라 그런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선들이 눈으로 보기에 무슨 장관의 아들 딸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가 있죠 보기 좋죠 그런데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인생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저 필리핀에 선교사님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배움을 해줬는데 그분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오 목사님 사실은 제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장례식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관의 딸하고 결혼하는데 예수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친구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장관의 딸하고 결혼하니까 그 시골에서 시골에서 경사 났다는 거예요 농촌에 태어난 아들이 서울 도시에 장관의 딸으로 해라니까 권세가 있지요 돈이 많지요 그런데 단 하나 흠 예수라면 그런데 그 집 하인생활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한 어렸을 때 같이 주의를 하고 같이 나갔다 오히려 그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믿음을 이끌어줬던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그 집에 편안하지요 권세가 있는 가정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안식자를 찾고 그 집 하인생활하다가 그래서 죽었는데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왔다고 제가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아 맞구나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괜찮아 어차피 인생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안 갈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제가 그러죠 우리 땀 땀 먹기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땅을 따고 이거 내 땅 이거 내 땅 막 그리잖아요 돌로 가지고 여기도 내 땅 여긴 내 땅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냐 기분이 그런데 저기서 어머니가 부르는 거야 범녀라 불러 왜요? 빨리 와 이놈아 밥 먹어라 그러면 땅 땅 따는 거 다 그동안 수거였던 거 그대로 놓고 집에 가면 그러면 끝난 거야 어떻게 땅땅이 뭐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슨 서울대를 나왔네 무슨 명문들 나왔는데 학교 자랑 돈 많네 권세 없네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 가버리면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한 결혼은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권세 있는 사람 좋겠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신앙의 명분 가정 몇 대까지 그 가정의 예술이 됐느냐 그의 가정의 장로가 몇 명이나 얻었느냐 됐느냐 그의 가정의 권사님의 몇 명이나 집안의 권사가 몇 명 정도 있느냐 이걸 파악하고 결혼하는 게 장관의 아들 장관의 딸 대통령의 딸 더 나아요 마음이 와닿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최고의 석불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편, 78편, 7제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높게 두며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생존 경쟁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지루까 같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어두운 큰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비다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용기도 다 사라졌어요 대범성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한테 소망을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 나는 못 입어도 이걸 전략해서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거의 부모의 심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죽으라고 고생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밤잠을 차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학교를 보내십니까? 왜 사교육을 보내십니까? 왜 학원을 보내십니까? 왜 남모르게 숨어서 과육 공부를 시키십니까? 한 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자녀한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인생 별로 살지는 아니하고 많은 책을 통해서 인생의 선배들을 책 안에서 만나보잖아요 거의 하나 같아요 어느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결국 부모의 노년은 자녀들 통해서 호강하고 편안하고 자녀들이 그 고생한 헌신한 희생한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가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수고했던 부모의 노년은 언제나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희생한 부모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쁘다는 두 글자 거기에 책임을 전가해서 배신과 원한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은 고독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좌절과 고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세주의자 철학자인 쇼펜하우원은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런 좌절과 고독과 연속이라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자살론이 나와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부모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 잘하세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배신하지 않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한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소망 이런 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자녀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울사도도 소망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마서 15장 13자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먼저 무엇을 파고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이에요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성례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그 소망이 좀 넘치게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할 때 느낌과 감정을 믿음으로 오인하며 생활할 때가 많아요 즐거운 감정과 깊고 만족스러운 처음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련과 갈등과 시험 등 언제든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불행으로 오인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맞아들이고 걸어가며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에 그리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일과 그분의 무한한 의로우심을 소망하며 여러분과 저는 잠시 겪는 그 시련 속에서 소망을 돛을 펴고 바다의 거센 폭풍에 당당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을 드러내며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거나 평안이 참들어 쉽게 인생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적은 환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의사 누가가 기르겠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몸을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와 같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홍해, 고난의 바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몸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하므로 세상에 너희가 환란당하나 담달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만이 선포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이 이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어느 땐 여러분들처럼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루어요, 고독해요,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5천명이 따랐어요 3천명이 따랐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얼마나 이루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께 다 떠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홀로 두지 아니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 그 말씀이와 몸 16장 32제라고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내가 매일 소망을 두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 다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누구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장수 기도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을 잘 아는 여우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마지막 전쟁의 투사입니까? 장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이란 사람 다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의 소망류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만웨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류신 예수 그리스로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인만웨이래 인만웨이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톰 28장 20제로 보면 마톰 1장 23제로 보면 죄송해요 1장 23제 시작 보라초냐 잉탈을 날 그의 이름을 인만웨이래 번역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류신 하나님은 예수님만 함께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톰 28장 20제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치게 할지하다 볼지하다 내가 쇠샹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인만웨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인만월 신앙으로 담대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안의 고독과 유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찬송 하나장 전라도 말로 멋저리게 하나의 비영광을 돌리겠는데 그 찬송은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오늘 예배 그냥 10시 반까지 합시다 정말 좋은 찬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흐르러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들의 소망을 누굳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힘써 교육하고 힘써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한번 합시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바오로 노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10편, 78편, 8째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소망도 그 왕과하고 배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심리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뭐와? 세대와 같이 그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만큼은 세속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은 세상 문화에 너무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크리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가 달라도 멋은 똑같아요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뭘까요? 본성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목표를 세워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놨다면 아직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대를 본받고 살아요 본성대로 살아요 왜?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위한 목표를 정해놔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살아가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지혜를 동원해서 장차 가질 것과 얻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삶의 방식이 다 같습니다 타고난 생명에 난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그에 대한 성취를 자기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자기가 타고난 생명과 생명을 절제하고 좀 극기해서 거룩한 예수를 소유하는 좀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초라하고 가난하며 부자에게 떨어진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 같은 그런 나사로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창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추하고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가치없는 끔찍한 본성을 다 내려놓고 끔찍한 타고난 생명을 이제 좀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마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기에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그럼 거룩한 욕심이 도달할 수 있는 경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노마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정확히 나와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저 절 뭐냐 하나님의 온제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신 은사도 믿음의 불량다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냥 내 맡은 임무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불량다로 내 역할을 잘하는 게 이게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절대 존경을 먼저 안 해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을 먼저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경하는 뜻이 뭐예요? 13제로 보니까 선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대접하는 것이 죄악 안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심령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악수를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변화됐으면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녹플러가 있어요 33세에 백만 장사가 되었어요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었어요 53세에 세계에서 최고 억만 장자가 되었어요 55세에 불치병이 걸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액자를 딱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게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왜? 돈 번이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번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자기가 최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98세에 임종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그는 고백하기를 55세까지는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었다 왜? 매일 쫓기니까 그런데 43년은 너무 행복했다 왜? 43년 동안은 주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정 20장 35절을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나왔죠? 거기에 그래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6장 38지라고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죠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안 너희가 안겨주라 너희의 헤아름 그의 헤아름을 너희도 헤아름을 토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로 본받지 않게 하기 교육을 위해서는 뭐냐 자녀들한테 자꾸 주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가 은혜에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세대로 본받지 않는 비결은 받는 자는 이 세대로 본받는 삶이에요 그럼 이 세대로 본받지 않는 것이 뭐냐? 주는 삶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도 주는 거 여러분을 줄 때는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악수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인사를 내가 먼저 주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로 본받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먼저 손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로 본받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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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